안녕하세요. 수영 국가대표 김우민, 이호준, 성선우, 양재현입니다. 저는 이 정도로 잘할 줄 알았고 아직 부족하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멤버들 4명 다 한마음 한댓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감도 높은 훈련으로 매우 열심히 훈련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저의 가장 큰 무기가 되지 않았나. 우리 호준이는요. 후반 레이스가 아주 강한 친구여서 저는 잘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. 가장 잘하기 때문에 막내 형인 것 같습니다. 우리 박형이어서 친근하게 잘 대해줘서 잘 어울리면서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우리 메이커로서 항상 시작되기 전에도 웃음을 주려고 하고 잘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여기에 교육을 사용할 수 있는 영원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한테는 그게 가장 힘이 될 것 같고요. 오늘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렛츠고! karaoku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